자, 장종민씨가 네, 다온씨 다오니 매점에 새롭게 업 됐던 신메뉴가 있나요? 그리고 그 매점 VIP 멤버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요 아, 다오니 매점이 뭐예요? 다오니가 하는 매점이요? 네, 제가 원래는 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방에 매점을 차려놨었어요, 과자랑 팬티를 쫙 해서? 네, 가격표 적어놓고 오, 정말? 근데 엄청 싸요 PC방처럼 아, 그거 왜 했어요? 재밌네 재미로 뭔가 이제 멤버들이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있으면 새벽에 집에 들어오니까 밖에 편의점이나 이런 게 나가기가 되게 귀찮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편리하라고 근데 진짜 편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아니, 그러면 다온이는 그걸 위해서 새롭게 장을 봐 놓고 물건이 떨어지면 계속 사놔야 되잖아 제가 대량 구매를 했었어요 박스로, 상자채로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빌때마다 착착착착 정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를텐데 근데 그게 또 싸게 파셨다고? 맞아요 정말 만약에 원래 원가가 한 천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한 600원, 500원 500원 정도 아, 그거는 뭐 수익 창출하려고 한 게 아니네? 그야말로 재미본선의 맞아요 맞아요, 쏠쏠한 재미 VIP 멤버가 누구예요? 가장 잘 드나드는 멤버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빈언니랑 보나언니랑 루다 그 와중에 외상 많이 한 멤버 외상을 많이 했던 언니가 언니야 우리 보나언니가 나중에 정산을 해줘 애교를 부리면서 근데 이게 잔돈이 없으니까 그치, 나중에 정산을 해줘요? 아직도 안돼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뭐예요, 사장님? 라면이었어요 라면이랑 저희 그 조그만한 봉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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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재밌겠네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는 매점 닫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없었어요 새벽이라도 벌떡벌떡 깨셔서 사장님이 매번 내주시고 아니요, 나중에는 자율적으로 그냥 무인 무인 계산하는 저랑 조금 조금 있어요 닫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다원이가 잘 때 어, 그때는 못 들어가? 불 꺼놓고 잘 때 불 켜고 막 이렇게 나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랬었어요, 수빈언니가 불 켜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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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네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네 너무 엉뚱하네 진짜 다원님 매점 가고싶네 뭐 거의 뭐 나레빠와 같은 느낌으로 인기있네